보리사지 가스 야 러디 야 왜 애 호빈 어마어마 맞아요 다영이 아까부터 그랬는데 나 오늘 너무 예쁘다고 그런 말은 한 점 없어 MSG 많이 썼다 예쁘다 저희는 곧 인터뷰하러 가거든요 그렇거든요 믿겠지 너무 예쁘다 빙 빙 빙 빙 빙 빙 빙 빙 가방 안에는 마스크 렌즈통 그리고 렌즈 그리고 이게 제가 항상 길던 팔찌에요 네? 지갑 안에 뭐가 있음 뽀카에 있어요 테스트 없지 나발찌로 그리고 쿠션 나이스 립스틱 다행히 이게 진짜 촉촉해요 하나는 이 새끼인데 마지막은 이 세 가지 있습니다 헬스할 때 헬스할 때 헬스할 때 헬스할 때 마이 에어포트 노래 들어야 출근하다가도 퇴근할 때도 듣고 퇴근할 때도 아니야 렌즈피슈 그 다음은 이거 이게 이게 마우스 스프레 렌즈 스프레 스프레 핫 그리고 이거 회사킹 다행히 스프레 퇴근할 때 바로 스프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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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보고 다들 자전거 타러 갈 거 같다고 여러분 What's in my bag? 시작할게요 제 가방은 저 약간 여러 가지 들고 다니는 편이라 일단 가장 중요한 장주머니 스케줄 할 때 장이 진짜 떨어지거든요 여러분 장주머니 초콜릿 같은 거 빼먹을 수 있는 거 이 텀블러 이건 제 생일이 적힌 텀블러인데 저희의 팬분께서 주신 아주 소중한 텀블러입니다 진짜 애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코아카 에어팟 이거 지니언니가 선물해준 케이스거든요 쉽지 않나요? 제가 지금 다 샀어요 앤 이거 이건 사실 들고 다닐 때도 있고 안 들고 다닐 때도 있는데 가끔 이렇게 턱 이렇게 해주면은 관리되는 느낌이잖아요 별거 없는데 이거는 다영이가 선물해준 지갑 선물해준 게 맞네요 다영이가 선물해준 지갑 저의 파우치 저의 파우치 이건 너무 안에 뭐가 많아서 안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가장 최근에 산 화장품은 이거예요 어뮤즈 어뮤즈 슈벨벳 복숭아 슈 정말 별거 없어요 뭐 네일 팁 같은 거는 혹시 몰라서 챙겨왔고요 어떤가요? 이거 봐요 여기 몸이 이거 봐요 여기 몸이 캣슬 속상해 열심히 연습하네 무릎을 이렇게 콩콩 써버렸어요 무릎을 이렇게 콩콩 써버렸어요 아닙니다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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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4개 4개 5개 5개 5개랑 자꾸 따라해요 자꾸 따라해 이 언니 계속 따라해 언니 계속 따라해